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 간절하게 기도하신 동아리 죽음에서 간절히 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 다가 버리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부른다 하니 아버지야 어찌 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은 내 평생 소원 이것은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최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내 평생 소원 이것은 내 평생 소원 이것은 우리 아들을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내 평생 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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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